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첫 번째 자 이거는 일단은 x 제곱 첫 번째 하기 전에 참 x 제곱 플러스 a-3 x-4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x 제곱 플러스 a-3 x-4는 2일 때 하고 두 번째 x 제곱 플러스 a-3 x-4는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거 x 제곱 플러스 a-3 x-6은 0 되죠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아 두근의 합 요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-3이잖아요 0이면 이건 a는 3 자 이것도 x 제곱 플러스 a-3 x-2는 0죠 이것도 모든 근의 합이 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a-3은 0이죠 a는 그냥 3이 되죠 자 이거는 그래서 둘 다 3 나오고 3 나오니까 답은 3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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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